한상칠 작가님의 나의 카투사 추억 최종 이야기 낭독 시작할게요. 5. 나는 상등병으로 진급했다. 그리고 두 개 분대 모두를 통솔해야 하는 분대장도 되었다. 나는 소대원들이 작전에 통원되지 않는 날엔 각자의 차량 관리를 습관화하도록 지도했다.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은 내가 직접 운전병의 몫인 1단계 정비를 솔선하여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누구랄케 없이 한 소대병의 차량에 가서 모든 상태를 세밀히 점검한다. 운전대에 보조석 시트를 내어 차 밑에 디밀고 들어가 하나하나 살핀다. 그리고 점검 후 지적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패너로 볼트, 너트를 조이기도 하고 걸레로 닿기도 한다. 그런 나를 소대병 중에는 팔짱을 낀 채 뻣뻣이 서서 남의 일 구경하듯 하는 대원도 있었지만 나는 그런 건 개의치 않고 열심히 손을 써주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소대원들은 각자 제 차를 스스로 관리하게끔 바뀌어 갔다. 우리 소대원들이 그런 관리를 습관화하자 당연히 1소대 차량들은 우선 외향부터 항상 깨끗했고 작전 중 1단계 정비 불량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운전병의 그런 관리 태도는 부대 전체로 확산되었다. 나는 다른 소대에서라도 요청이 있으면 곧장 찾아가 돕고 가르쳤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직적인 연료 유출의 부정행위 따위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 다만 스타터로 시동을 거는 낡은 구형 트럭을 가지고도 마치 신주 모시듯 귀히 어기며 보살피는 한국군과 달리 성능 좋은 자동 변속의 신형 2와 2분의 1톤 차량들을 병사들의 관리 소홀로 망가뜨리는 게 몹시 아깝고 안타까웠을 뿐이다. 어떻든 전 부대원이 제 차 돌보는 일을 잘들하자 그것을 몹시 반가워하고 내게 고마움을 표하는 이들은 정비소에 근무하는 민간 기술자들이었다. 그들은 2단계 정비가 자기들의 몫인데 그동안 어처구니 없게도 1단계 정비 소홀로 발생한 사고까지 도맡아 하느라고 힘들었던 것이다. 바로 그쯤이었다. 우리 부대는 미 8군 사령부의 불씨 차량 검열을 받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 검열관의 태도는 놀라웠다. 두 명의 기술관이 지프를 타고 나타나서 중대본부에 알린 뒤 곧장 주차장으로 가서 몇 대의 차량을 모자기로 검차대에 가져가 샅샅이 그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게 전부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거만한 태도 따윈 전연 없었다. 검열 결과는 매우 우수함이었다. 1군단 산하 전 수송 부대들 중에서 그 관리 상태가 최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연 예기치 못했던 그 검열의 결과로 내가 부대에서 존재 가치가 한층 높아진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 이튿날이었다. 아침 저머 후 각 소대 분대장들에겐 인사계의 구두 명령이 전달되었다. 일과 후 주번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분대장들은 카투사 NCO로 집합하라는 것이다. 모두가 집합하자 인사계는 곧 소대별로 지프에 승차할 것을 지시했다. 어리둥절한 나는 승차하자 운전병 옆자리에 오르는 박병장에게 선임하사님 어디 가는 겁니까? 그는 삥끗 웃고는 가보면 알아. 이상병이 큰 공을 세웠으니까 술 한잔 내는 거지. 공이요? 나는 혼잣말처럼 냇가리고 말았다. 지프들이 찾아간 곳은 의정부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흔히 방석집이라고 불리는 큰 요정이었다. 널찍하고 반듯한 주차장에 세운 차에서 내리자 대뜸 눈에 띄는 것은 저만치 떡 버티고 서 있는 소슬 때문이었다. 그 문을 들어서자 단정하고 맵시 있게 다듬어진 상록 관상수들 그 사이에 안체로 이어진 길 양편엔 옛날 청홍색 사초롱을 모방한 등들이 은은한 불빛을 밝히며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다. 대한민국 어딜 가든 전쟁의 상처들이 생생히 남아있고 거리거리에 굶주림과 헐벗음에 찌든 군상이 우글우글한 때에 이런 유옹업서가 있고 그리고 또 군사병들의 신분으로 이런 델 드나든다는 게 나는 기가 막혔다. 인사계가 앞장선 일행이 대문을 들어서자 열린 마름문 앞 봉당 위에 서 있던 고운 한복 차림의 마담이 아유 우리 서방님 하고 소리친 뒤 날렵하게 마당에 내려서더니 뛰어와 인사계 품에 안겼다. 그녀가 신고 있는 것은 물색 비닐끈을 억걸어붙인 신코의 슬리퍼여서 마치 맨 버선바람으로 날아온 것 같았다. 4개의 교자상을 잇대어놓고 그 위에 백지를 씌운 술상에는 쇠고기, 생선, 닭고기 요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채소 음식과 땅콩, 호두 따위의 마른 안주까지 가득히 놓였고 술은 그게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왔을 양주병들이 우뚝우뚝 서있었다. 술상 앞에 모두가 앉자 뒤미쳐 곱고 눈부신 한복 차림의 색시들이 들어와 쌍을 지었다. 나는 생전 처음의 경험에 감정이 눌려 넋이 빠질 지경이었다. 인사계가 술잔을 건네며 야 이강태 인마 잔 받아 나는 엉거주춤 일어나 잔을 받았고 옆에 색시가 술을 따랐다. 그 뒤 벌어진 술판의 뽄새는 말하나 만하다. 경쟁하듯 걸쭉한 음단 패설들을 털어놓더니 젓가락 장단에 맞춰 노래하기 시작했고 제 짝과 일어나 양춤을 추기도 했다. 입담도 없고 아는 노래도 없고 춤도 못 추는 나는 이따금 술잔을 들어 혀끝을 적시곤 하다가 틈을 잡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내 짝 색시도 뒤를 따라 나섰다. 우리는 마당 벤치에 가서 앉았다. 담배를 피워문 나는 문득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친구들과 몰려다녔던 대포집 전경이 떠올랐다. 허구한 날 우리는 목로에 둘러앉아 암담한 현실감을 막걸리나 소주로 적시고 있었다. 그때 우리들의 입에 많이 올랐던 작가 중에 하나는 손창섭이었다. 담배를 피우는 내 머릿속엔 준석이, 달수, 채익준, 천봉우, 정숙, 성규, 동식 등 손창섭 단편들의 인물들이 선이 떠올랐다. 나는 방으로 눈을 돌렸다. 소란한 노랫소리와 춤추는 그림자들이 창지에 어지러웠다. 문득 준석이가 시카를 들고 달려들 것 같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박병장이 나왔다. 야, 이상병! 나는 둘이 빈방에 간 줄 알았잖아! 나와 색시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술판은 통금 시간이 임박해서야 끝났다. 그날 이후 나는 놀랍게도 자신의 감정 변화를 의식했다. 누구에게도 제재받지 않고 어떤 일에도 구애되지 않는 자유를 갖게 된 듯한 것이었다. 6. 부대의 모든 트럭들이 작전에 나간 뒤면 나는 그야말로 백수나 다름없었다. 막사에 들어앉아 책을 보거나 그것도 쉬고 싶으면 발 가는 대로 부대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후 나는 식당 앞에서 발을 멈췄다. 트럭 한 대를 대놓고 취사병들이 우유, 치즈, 치킨 등 음식물 박스들을 차에 싣느라고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나는 취사병인 박이병에게 그걸 어디로 가져가지? 군단 쓰레기장이에요. 듣지도 않은 새것들 같은데 하지만 하루 지나면 전부 실어다가 폐기, 소각해버려요. 그래? 아까웠다. 음식 쓰레기야 당연하지만 개봉하지 않은 것이나 개봉을 했대도 포장에 그대로 쌓여있는 음식물을 버리고 태우다니 그게 또 반트럭이 넘는 분량이었다. 어이, 박이병! 그거 내가 고아원에 갖다 주면 안 될까? 글쎄요. 사진한테 말해보세요. 나는 곧 식당 관리 책임자인 제퍼슨을 찾아갔다. 내 뜻을 밝히자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날부터 나는 오후 3시경이면 음식물을 고아원에 갖다 주는 즐거움으로 지내게 되었다. 매일매일 남는 음식물의 양은 대단했다. 운전병들이 작전을 나가면 현지 부대에서 취식을 하고 또 기대하면 부대에서 저녁을 먹지 않고 곧바로 배불뚝이들을 만나러 외출들을 하고서 시내에서 한국 음식과 술을 마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엔 외출 외박으로 부대가 텅 비다시피 하게 되어 고아원에 갖다 주는 음식물이 트럭 적재함을 3분의 2나 채우기도 했다. 내가 음식물을 싣고 가면 밖에 나와 놀고 있는 아이들은 물론 원장 보모들이 뛰쳐나와 손을 흔들며 반겼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 일요일에 외출 외박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식당 앞에 차를 대고 음식물을 씻는데 콜라소가 휘파람을 불며 나타났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도 고아원에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고 했다. 안 될 게 없었다. 좋다고 하고 나는 콜라소를 옆에 태우고 고아원에 갔다. 원장은 모처럼 미군 손님도 오시고 했으니 술을 내겠단다. 그는 치즈와 함께 조니 워카인가 하는 술 한 병을 가져왔다. 나는 운전 때문에 술을 입에 대지 않았지만 콜라소는 신이 나고 술맛이 입에 썩 당기는 모양이었다. 주는 대로 받아 마셨다. 나는 그가 평소 소주도 잘 마시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카투사들은 외출을 하지 않는 날엔 저녁 먹고 몇 시간이 지나 출출하면 곧잘 음식점에 비빔국수와 소주를 주문했다. 음식점에선 큰 양푼에 비빔국수를 담아 소주와 함께 철조망 사이로 건넨다. 그걸 카투사들이 둘러앉아 먹을 때면 종종 콜라소가 환하게 웃으며 찾아왔고 국수는 사양하지만 소주는 잘 받아 마셨다. 양재기에 가득 소주를 부어주면 그는 단숨에 비워내곤 했다. 그는 정문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비어올에 가는 일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막사에 들어서면 카투사들은 쟨 공술 되게 좋아해 하면서도 밉기보다는 성실한 살림꽃 같은 맛에 호의를 느껴 아낌없이 술을 권하곤 했다. 아무튼 콜라소는 원장이 낸 술을 기분 좋게 마셨다. 헌데 원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때였다. 그는 내 팔을 툭 건드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술 시중을 든 보모를 입에 올린 뒤 자기를 그 여자의 방에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화들짝 놀란 나는 미처 무슨 말을 못한 채 잠시 그의 얼굴을 뻔히 쳐다보았다. 뭐라고? 그러자 그는 새끼 손가락을 펴보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기가 막혔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나는 그의 얼굴을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기서 싸울 수는 없었다. 밖으로 나온 나는 쟁걸음으로 곧장 차로 갔다. 다급히 뒤쫓아온 콜라소는 내 이름을 부르며 같이 가자고 외쳤지만 차에 시동을 건 나는 곧장 출발했다. 오옹 속력을 내자 그는 다급히 손짓을 해가며 뒤뚱뒤뚱 뛰어왔다. 백미터쯤 갔을까 나는 차를 세웠다. 헐떡거리며 뛰어온 그가 차에 올라탔다. 그때부터 나는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야, 그 여자가 창녀인 줄 알아? 아니, 창녀든 아니든 음식물 찌꺼기 갖다 주고서 몸을 달래? 인간아, 넌 거지한테 동량 한 푼 주고 대신 몸 달래니? 뭐 이따위 더럽고 치사한 인간 있어, 이거. 넌 아주 비겁하고 더러운 인간이야. 나쁜 놈 같으니라구. 나는 치받치는 화 때문에 길지 못한 더구나 욕설엔 부족한 영어 실력이다 보니 영어와 우리말을 된둥만둥 섞어가며 소리소리 질러댔다. 그러자 콜라소는 손을 접고 머리를 흔들어가며 노, 노를 연발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외마디 말들을 깔아뭉개듯 계속 고래고래 욕을 퍼부었다. 부대에 돌아오자 나는 더러운 인간 또 한마디 내뱉고는 차를 내려 뚜벅뚜벅 막사로 갔다. 그러고서 반시간쯤 지나서였다. 콜라소가 나를 찾아왔다. 평소 그는 용무가 있어 날 찾아올라 치면 마치 선생님 앞에 선 아이처럼 모자를 벗고 두 손을 모은 채 공손한 태도를 취했다. 그것은 내 침대 옆 벽에 십자가가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도 카톨릭 교도였던 것이다. 그는 내게 제 방으로 좀 가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같은 추악하고 야비한 위선자와는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 한 번만 제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참만에 나는 마지 못한 얼굴로 그를 따라 NCO로 갔다. 그는 자기 방 침대 앞 관물함에 술과 잔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관물함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자 그는 먼저 사진 한 장을 내게 내밀었다. 다섯 일곱 열 살은 나 보이는 사내애들이었다. 큰 눈에 토실토실 살이 찌고 아주 건강해 보이는 고것들이 자기 아들들이란다. 디미처 콜라소는 이상병들 알다시피 나는 부대밖에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지 않다. 홀에 가서 춤을 추지도 않는다. 그것은 고국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본급을 타면 거의 다 집에 보낸다. 그런 내가 오늘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다. 부끄럽다. 사과한다.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우정에 변함이 없기를 바란다. 그는 진심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비로소 나는 웃음을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이후 술을 마시는 동안 그는 향수에 젖은 듯 고향과 가족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나는 자신이 지나치게 과민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앞으로 잘 지내자는 말과 함께 다시 악수를 했다. 7. 신병 여덟 명이 왔다. 내 업무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신병들은 내 경우나 한가지로 미 팔군 배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복장은 이미 카투사의 것이었다. 하지만 잔뜩 긴장된 눈빛이나 어릿거리는 동작은 논산 훈련소에서 젖은 감각을 얼른 털어내지 못하는 데 기인함을 나는 짐작하고도 남았다. 나는 그들이 그런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벗어버리게 하고 싶었다. 그들의 뇌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부당하고 추악한 폭력의 그림자를 속히 깨부수게 하고 싶었다. 그것은 그것은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다. 엄격한 군율 속에서도 사병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정당한 자유를 보장하는 병영 분위기 곧 미군들의 좋은 점을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실현하면 되었다. 나는 영화관을 운전 이론의 교육장으로 삼았다. 교보는 물론 영문본이었다. 그리고 신병들은 누구 하나도 그것을 해독할 실력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이해하도록 가르쳤다. 전연 긴장하지 않고 흥미진진하게 배우고 익히면 그 성과를 빠르게 거두기 마련이다. 그들 모두는 불과 3주 만에 군단 면허시험에 합격을 했다. 당연히. 두 달을 배우고도 떨어지는 카투사가 있었다는 과거를 들먹이며 놀라워들 했다. 그 후 두 번째 여섯 명도 세 번째 다섯 명도 나는 한결같이 그들이 훌륭한 운전병으로 신속히 탄생하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석 달인가 지난 그해 10월이었다. 캡틴 토마스가 귀국하고 제이크 대위가 부임했다. 듣자니 제이크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이란다. 외모부터가 맘씨 좋은 농부 같은 토마스와는 달랐다. 키가 크고 강건미가 넘치는 체구에다가 맹수 수사자의 품격을 연상시키는 위험있는 금발의 미남이었다. 그가 부임한지 열흘쯤 지난 날이었다. 아침 점호와 함께 진행되는 계기식이 끝나자 캡틴 제이크는 부대 장병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게 했다. 디미치워크는 서전트 콜라소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콜라소는 곧 주차장으로 가더니 우리 소대와 그 곁에 늘어선 이 소대 트럭들 중에서 각각 한 대씩의 트럭 운전대에 올라가선 계기반에서 속도계를 빼어들고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와 캡틴에게 건넸다. 그 행동이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를 직감하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마침내 터지고 말았군. 나중에 알았지만 콜라소는 카츠사들의 부정행위의 실태에 대해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전속되기 몇 달 전 일소대는 동두천에 주둔한 미 기갑사단으로 일주일간 파격 작전을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소대를 인솔한 콜라소는 캡틴의 지시로 잠시 기대를 한 날이 있었다. 콜라소는 일소대 분대장인 허언 상등병과 카투사 선임하사 박병장에게 통소를 이림하고 부대로 돌아왔다. 바로 그날 허언의 눈에 카투사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말았다. 파견된 부대엔 주차장이 넓지 않았다. 그래서 부대 철조망 밖 공지를 사용해야 했다. 그러고 보니 카투사들은 오히려 훨씬 용이하게 부정행위를 할 수가 있었다. 운행 도중 어느 장소에서 황급히 유출하는 것은 언제나 초조하게 쫓기는 일이었는데 배불뚜기들을 은밀히 주차장으로 접근시키는 건 눈만 피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헌데 그게 그만 허언의 눈에 잡히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일은 간단히 수습되었다. 카투사들이 허언의 호주머니에 달러를 찔러 넣었고 그는 그걸 그대로 잘 받아주었던 것이다. 아니 그는 받아준 정도가 아니라 재미를 붙였던지 나중엔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주기 까지 했다. 그리고 파견 작전을 마치고 기대한 뒤에도 그의 그런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허언은 귀국할 때 태도를 바꾸었다. 같은 포르투갈계인 서전트 콜라소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콜라소의 진언을 토마스와는 달리 신임 제이크는 즉시 부대 운영의 중대사로 받아들인 것이다. 제이크는 속도계를 들어 장병들에게 보이고는 입을 열었다. 이것이 왜 풀려져 있는가 그대를 자신이 먼저 그 이유를 알 것이다. 우리 부대의 2와 2분의 1톤 작전 차량은 모두 100대이다. 그 100대를 이제는 거의 다 카투사 운전병들이 운전하며 작전에 임하는데 그대들은 연료를 부정 유출해서 돈을 취한다. 한 대가 하루에 보통 5갤런드리로 적게는 5통 많게는 7,8통씩을 팔아넘긴다. 그 전부를 합하면 대략 80드럼 전후가 된다. 엄청난 양의 우리 재산이 그대들의 비겁하고 부당한 행동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묵고할 수 없다. 올해 군대는 적에게 승리하는 것과 함께 자체의 부정과 불이 또한 척결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대들이 그런 군인 정신과 양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명령한다. 그러나 나의 판단으로는 그대들이 쉽게 돌아온다는데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도 오랫동안 그대들은 그 부정행위에 젖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방책을 강구했다. 그것은 이와 이븐 전 차량 연료통에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일이다. 다시 말한다. 앞으로는 그런 비행이 있을 수도 없고 그보다 먼저 그런 비행의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군인 정신을 갖기를 바란다. 그 뒤 정비 요원들이 출동. 불과 이틀 만에 백대의 차량엔 잠금고리에 부착과 함께 자물통이 챙겨졌다. 그러나 제이크의 그런 방책은 일주일도 안 돼서 실패하고 말았다. 가추사 운전병들은 의정부 시내로 외출해서 제차 자물통의 열쇠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헉 배려 잘됐어. 인제나 아예 앵꼬를 당하도록 빼먹어도 할 말이 없지 뭐. 실패한 사실을 알게 된 캡틴은 이제 원천적인 근절책을 세웠다. 그것은 아예 주유량을 제한하는 방법이었다. 원래 군의 모든 차량은 작전 규칙상 항시 55갤런 만 탱크를 주유하고 대기하게 되어 있었다. 물론 그것은 유사시 즉시 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이크는 그 일을 강행했다. 급유 중 눈금이 있는 자막대기로 주유량을 체크하며 10갤런으로 제한했다. 이제 아예 빼먹을 게 없게 돼버렸다. 그러자 카투사 운전병들은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는 등 한국군으로 가서 우리 밥이나 실컷 먹어야겠다는 등 툴툴댔다. 그렇게 2주쯤 지난 날이었다. 저녁을 먹은 뒤인데 각 소대 분대장들은 카투사 NCO로 집합하라는 인사계의 명령이 왔다. 왜 그러나 하사관 막사에 들어선 나는 눈을 키우며 발을 멈칫했다. 객실에는 운전병 소대 선임하사들은 물론 분대장들 그리고 본부소대 소속인 서무계 김상병과 배차계 홍상병까지 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인사계가 단순히 다음 날 있을 수송작전에 관한 문제가 있어 집합을 지시한 것이 아님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 예상이 들자 선임하사들의 낯빛이 평소와 달리 무겁게 굳어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모두가 모이자 박병장이 인사계의 침실에 가서 노크를 하고는 인사계님 다들 집합했습니다. 알았어. 객실에 나온 인사계는 두 벽 밑으로 늘어놓인 의자에 앉은 얼굴들을 휘둘러보고는 어제부터 선임하사들하고 충분히 의논한 끝에 결정한 것을 알린다. 제이크 새끼 우리 중대장으로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얘기할 수 없다 이거야. 우리 손으로 쫓아버려 한단 말이야. 다들 같은 생각이잖아. 일방적으로 같은 생각이잖느냐고 말한 인사계는 숨을 한 번 돌리고 나서 뒷말을 이었다. 올해는 제이크의 소행을 더 이상 그냥 참으며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카투사가 엽정 군바리보다 더 좋다는 게 뭐냐? 솔직히 말해서 엽정 군바리들보다 낫게 먹고 자고 쇠푼이나 좀 만들며 쓰며 지내는 거 아냐? 그런데 제이크 이새끼 그동안 어떤 짓을 했어? 그 헌짓이 더럽고 치사하잖아. 이건 카투사들을 순전히 도둑놈으로 모는 짓이라고. 그래 물 좀 가끔 빼먹었어. 일등병 월급 700환 가지고 휴일 날 집에 잠깐 다니러 갈 때 버스비나 겨우 될까 말까 형편이야. 그런데 양놈들은 어때? 철조망 밖에 기집애들 하나씩 정해두고 살림까지 하잖아. 그래서 카투사들이 거 뭐 남아도는 물 좀 조금씩 빼먹고 지내는 게 그렇게도 못할 짓이야 그래? 그래 좋아 부정행위라고 치자. 하지만 그건 걸렸다 하면 우리 끝장 보고 있잖아. 잠자리가 짤깍 찍어서 보내면 그날로 보따리 사갖고 락감이 아니냐 이 말이야. 카투사 치고 사진 찍혀 가라는데 안 가겠다고 지랄한 놈 있어? 순순히 갔어 순순히. 그런데 제이크 새끼 이게 뭐야? 물 빼먹는 거 제 눈깔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 따위로 도둑업 취급하는 방침을 세워? 우리 일군단 사나엔 우리 부대 말고도 수송중대가 둘이나 더 있어. 개들은 지금도 토마스 대의 우리 부대나 같은데 제이크 이 새끼가 와서 좋은 분위기를 싹 망쳐놨어. 그렇게 말한 인사개는 이어서 당장 오늘 저녁에 더블백을 꾸려놓게 하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 점어 개개식 호각 소리가 나면 일제히 더블백들 메고 나와서 대여를 지어 시내 군단본부로 가는 거야. 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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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침묵을 지켰다. 도무지 황당한 소리로만 느낀 나는 그냥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심을 앞세워 취했던 제이크의 그동안의 행동들이 못마땅하다는 걸 이유로 삼자는 건가요? 그렇지! 나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그건 이유로서 온당치 못합니다. 어째서! 캡틴은 전 차량의 스피드메터에 나사가 풀려있고 그리고 그 풀려있는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확실한 물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운행증 입니다. 운행증을 보면 그게 가짜 운행거리들 빼먹은 연료량에 얼쭈막해 운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누구에게나 환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행한 횟수나 거리는 작전 나간 군단 병참 기지창에 연락해보면 연락해보면 고대로 알게 됩니다. 그쯤 되면 부정행위가 꼼짝없이 잡히죠. 헬리콥터가 찍어보낸 부정유출 장면 사진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넌 이 꼴로 그냥 가만히 있자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규정상 군 차량은 작전상 만 탱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제이크 새끼가 미리 의심을 해서 제한급유를 하는데도 미군이든 한국군이든 군대는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부대 장병들은 지휘관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를 의무뿐입니다. 야 그럼 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일과만 끝나면 양놈 새끼들은 부리나케 호리 찾아가 노는데 우리 업잔들은 막걸리 한 잔도 못 마시고 입이나 쩍쩍 다시면서 도둑놈 꼬리표나 달고 살아도 좋다는 소리야? 우리가 봉급을 확실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듣기론 미국 정부에서 미군과 똑같은 액면으로 지급하는 카투사의 봉급을 우리 정부에서 받아 한국군과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는 국고로 환수한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정이 슬플 뿐이겠죠. 그런 사정에 어떻든 너희는 돈도 많이 받아 잘 쓰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가 부정행위를 좀 했기로 그렇게들 야단이냐 하는 얘기인 해서는 안 될 가당차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가당차는 너 말 다 했어? 가시 돋은 눈이었다. 나는 내친 김에 물 몰래 빼먹는 짓은 도둑질이 아니라 얌생인 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도 가난하고 가난해서 그런 짓을 했고 전 빈곤하기 짝이 없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며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겁하고 누추한 얌생인 질에 입을 다물고 지냈고 또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일단 그런 부정행위를 못하게 되면 하지 말 일입니다. 이거 예수님 한 분 나왔네. 내가 카톨릭 신자인 사실을 아는 인사계가 비웃는 말을 던지고는 하얗게 웃었다. 그리고 더블백들을 둘러매고 군단장을 찾아가 농성을 한다. 그런다고 군단장이 아 그래 하고 캡티들 바꿔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장의 노동자들 같은 존재입니까 그건 엄연히 스트라이크 입니다. 군대에선 말도 안 되는 스트라이크 입니다. 아니 반란으로 볼 수도 있죠. 큰일 납니다. 형무소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자 박병장이 침실 칸막이 판자 벽을 주먹으로 세차게 한번 내지르고 날선 눈은 시멘트 바닥을 향한 채 어느 놈이 자꾸 이론을 까는 거야 여긴 엄연히 군대야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란 말이야 내가 그의 얼굴을 뻔히 쳐다만 보고 있자 박병장은 여전히 시선을 바닥으로 향한 채 우리는 오직 인사계님을 정점으로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만이 있을 뿐이야 그 단결심을 갖지 못하나마 뭐 스트라이크 반란 형무소 내 참 기가 막혀 그러고 그러고는 눈을 눈을 내 얼굴을 베일듯이 쏘아보며 이번 한 번만 봐주지 조용히 여기서 나가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일소대 내가 직접 지휘할 거야 분대장 필요 없어 지기까지 박탈했다 그것도 벼슬이라고 나는 속으로 쓴 웃음을 날리곤 잠시 바닥에 시선을 두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NCO를 나섰다 소대 콘셋에 내 방으로 돌아오자 나는 침대 위에 벌렁 누워버렸다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붙들고 말이라도 나눌 만한 소대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고 누워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 시간쯤 지나서다 박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분대 대원들도 모두 모이게 한 뒤 NCO에서의 결의사항을 하달했다 그의 어조는 단호했고 소대원들은 누구 하나도 질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병장이 나가자 몇몇 대원들이 내 방에 들어섰다 이상병님 선임하사님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묵묵 부답하자 그렇게 한다고 군단장한테 먹혀들까요 여전히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대원들은 머뭇머뭇 방을 나서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6시 저모 집합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러나 누구 하나 전처럼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뛰쳐나가는 대원이 없었다 더블백을 맨 채 서성서성 망설이며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둘러보기만 했다 그때 두 멜빵을 모두 거리로 한 어깨에 매고 군모를 삐딱하게 쓴 성일병이 대원들 속을 헤치고 가더니 문을 뻑금이 열었다 홀쭉하게 키가 큰 성일병은 제 말인즉 입대 전 서울 정로통에서 한술 뜨던 몸이랬다 아닌 게 아니라 그가 했던 짓거리로 보면 그게 짜장 과장이거나 허엄만은 아닌 듯도 싶었다 내가 분대장이 되기 전이었다 하루는 작전을 나갔던 소대원들이 일과를 마치고 다들 기대했는데 그는 돌아오지를 않았다 선임하사가 두 번이나 소대 막사를 다녀가도록 그에게선 소식이 없었다 그는 자정이 넘어서야 기대했다 동료들이 둘러싸며 물어대자 씩 웃으며 하는 소리가 기가 막혔다 제 차를 팔아먹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원주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차값을 겨우 이십만원 주겠다 해서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다 삐끔이 문을 연 성일병은 그때 마침 연병장 건너 사소대에 막사문이 열리면서 우르르 대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본 순간 저도 문에 퍽 발길질을 하며 외쳤다 시발 나가자 그의 행동이 불을 당겼다 소대원들이 뒤따라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여전히 성일병 같은 힘찬 발걸음이 아니었다 모두들 어슬렁 어슬렁 느린 걸음으로 호각을 손에 쥐고는 연병장 중앙에 서있는 인사계 서전트 와이만에게 눈을 둔 채 저희들 집합자리로 갔다 서전트 와이만은 키운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무슨 일 어쩌자는 거야 하고 소리쳤다 그때 중대본부를 나선 캡틴 제이크 와이만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그는 곧 몸을 돌려 사무실로 가더니 잠시 후 권총을 들고 나왔다 그는 정렬을 하지 않고 무더기 무더기 모여 서있는 카두사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대들이 왜 이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한국군 현병대에 신고했으니 10분 정도면 그들이 올 것이다 그들에게 그대들의 뜻을 밝혀라 디미처 그는 위병소에 철제 정문을 닫아 걸도록 명하고 이어 미군들을 집합시켜 각 소대 막사를 돌며 간밤 초병 근무병들이 지참했던 칼빈 소청들을 수거해 오도록 지시했다 이쯤 되자 멍청이 서있던 카투사들 제일 먼저 막사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던 사소대 열성패들은 이 꼴로 그냥 서있기만 했다간 죽도밥도 안 된다는 생각이 불꽃 소수 모양이다 야 야 병신 새끼들 마냥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 자 가자 앞잡이의 선동에 불이 붙은 몇몇이 정문으로 뛰어갔다 잠긴 문에 쇠창살을 흔들던 그들은 냅다 문살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미군들이 달려들어 끌어내렸고 당연히 옥신각신 몸싸움이 벌어졌다 잠시 그런 일이 계속될 때였다 의정부 시내 쪽 한길에 다급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를 켠 두 대의 지프와 무장현병들을 실은 쓰리쿼터 한 대가 나타났다 그와 함께 정문의 몸싸움은 금세 거품처럼 꺼졌고 어깃어깃 제자리로 돌아온 대원들은 마치 공장주에게 항의하다 실패한 노동자들처럼 맥없이 엉거주춤 모여 서있었다 막사 앞에 나와 팔짱을 끼고 서있던 나는 한순간 인사계를 비롯한 선임하사들이 한 명도 나와있지 않는 게 눈에 띄었다 나는 NCO로 갔다 팩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들은 잠옷 긴장한 얼굴로 한자리에 모여 서있었다 당신들은 왜 안 나오는 거요 나는 거칠게 소리쳤다 박병장이 한걸음 나서며 이상병 이 일은 애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일으키는 걸로 해야 더 효과가 있잖아 순간 나는 피가 머리 끝으로 솟구쳤다 이런 비겁한 비겁한 인간들 디미처 나는 옆에 있는 캐비넷 위로 손이 갔다 철모를 잡아 시멘트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치며 구역질 나는 인간들 당신들이 저질렀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져 호통을 치고는 밖으로 나왔다 뒤따라 그들도 쭈빛쭈빛 문을 나섰다 그 사이 무장한 헌병들은 이미 앞에 총자세로 연병장을 애워싸듯 늘어서 있었다 인솔 장교는 소령이었다 그 역시 철모의 권총을 찾는데 잔뜩 화가 치밀어 뻘개진 얼굴로 양손을 허리에 집더니 이 새끼들아 지금 너들 무슨 짓 하는지 알고 있어 이건 폭동반란이야 폭동반란 너들 이 새끼들아 전시면 모조리 총살이야 총살 휘발유 도둑질해서 잘 처먹고 배떼기에 기름이 끼니까 대가리가 돌아 지휘관 명령 없이 보따리 싸들고 부대 이탈 돼지고 싶어서 환장해서 이 새끼들 그러고는 수사관들을 향해 이 새끼들 소대별로 각각 군산 인솔에서 조사해봐 명찰 계급장에 없는 군복차림의 수사관들은 기민한 동작으로 소대별 정렬을 지시한 뒤 여기저기로 인솔에 갔다 장교는 한편에 모여 서있는 인사계를 비롯한 선임하사와 우리 분대장들의 자리로 걸어왔다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너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너들 애새끼들을 도둑질하고 오면 삥땅 처먹잖아 손가락 하나 깎다 안하고 삥땅 받아 처먹으면 이런 사고나 내지 말아야지 새끼들아 아니 이 새끼들아 너들이 시켰지 새로운 중대장이 휘발유 못 팔아먹게 잠을 통 채운다는 소문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어 휘발유 못 팔아먹고 삥땅 받지 못하니까 새끼들아 새끼들 군인정신 다 빠져버린 썩은 동태같은 새끼들아 너들 너들 이 새끼들아 모조리 깜빵이 가서 그 배떼기 기름 좀 쫙쫙 빼고 나야 정신 좀 들겠어 할 말 없지 이 새끼들아 어디 할 말 있는 놈 있으면 말 좀 해봐 너들 아가리로 하는 변명도 들어볼 테니까 하더니 한 수사관을 불러 이 새끼들 따로 본부로 데려가서 조사하라고 명했다 나는 쓰리쿼터에 실려가면서 불을 보듯 뻔히 실패할 난동임을 예측하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만류하지 못한 자신의 태도를 후회했다 하지만 이제 후회는 소용없는 것이고 난동의 효율증이나 최소화하는 길을 찾고 싶었다 그게 뭔가 그때 내 옆에 앉아있는 박병장이 옆구리를 건드리곤 이상병 나 몽키하우스에 가게 될 게 틀림없지 나는 잠시 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글쎄요 들릴듯 말듯 냇가렸다 그러자 박병장은 와락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싸주면서 이상병 내가 몽키하우스에 가면 우리 집 식구를 다 굶어주고 나 좀 봐줘 말 좀 잘해줘 내가 사실대로 토설할까봐 의심을 두고서 애결하는 꼬락선이가 또 미웠다 제발 가만히 좀 계시오 살려줘 이상병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런 내 머릿속엔 평소 영내에서 미군과 카투사 사이에 발생했던 사소한 갈등들이 떠올랐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카투사 중에 쩝쩝 소리가 나게 음식물을 씹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자 앞자리에 앉았던 미군이 너는 돼지 새끼같이 먹는다며 화를 낸 일이 있었단다 또 어느 날은 카투사가 용변을 마치고 나온 화장실에 들어간 흑인 병사가 스멜스멜 하고는 화난 얼굴로 갓댐 갓댐 한 적도 있었단다 카투사들은 부대 식당의 식사 위에 곧잘 한국 음식도 사먹었기 때문에 변이 별다른 냄새를 풍기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군 중에는 카투사에게 PX 물건을 사다 주겠다고 달러를 받고는 떼먹은 경우도 있었단다 들어서 들어서 알게 된 일련의 사건들을 뒤져보니 이런 것들이 나타났지만 그 정도가 난동의 핑계거리가 될 만하게 여겨지진 않았다 구질구질하고 너무도 사소한 사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카투사들이 미군들을 골탕 먹인 사건들도 덮어둬서는 안 되었다 미군들은 오징어 냄새를 아주 질색한다 그래서 미군 중에 누가 미운 짓을 하면 카투사는 겨울 같은 때면 난로 위에 오징어 다리 몇 개쯤을 던져버린다 그 타는 냄새가 막사 안에 퍼지면 잠자던 미군들은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지르듯 스멜스멜 외치고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콘셋 밖으로 뛰쳐나갔단다 이런 행태로 보면 피차간 피장파장이지 저쪽의 작은 짓들만을 집단 난동의 구실로 갖다 디미는 것도 군색하고 우습다 그럼 어쩐다 구차스럽지만 그런 핑계나 될 밖에 없나 우리를 본부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간 수사관은 군모를 벗어서 책상 위에 던지고 나자 대바람에 야 이 새끼들아 너덜 중에 반란을 일으키자 하고 말을 꺼낸 놈이 있겠지 맨 먼저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어디 그 순서대로 서봐 대답 없이 서 있기들만 하자 수사관은 인사계를 향해 네가 인사계 하사 새끼니까 네가 처음으로 이빨을 깎겠지 아닙니다 그래 그럼 빨리 순서대로 서봐 그러자 모두들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사관의 말에서 어딘가 장난기 같은 걸 느낀 나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잠시 후 일렬종대로 동작들을 멈췄는데 수사관이 내 앞으로 왔다 양손을 옆구리에 짚은 그는 상등병 새끼인 네가 주머 있어? 그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그들은 나에게서 한 발짝 떨어져 사소대 분대장을 선두로 서 있었다 고개를 바로 한 내가 미쳐 말문을 열기도 전에 수사관은 획 몸을 돌리더니 사소대 분대장부터 군 앞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 비겁한 새끼들 너들 이럴 줄 알았어 새끼들아 솔직하게 서련이 믿은 줄 알아? 꽤는 아픈가 보았다 상을 찌푸리며 비틀거리던 몸을 겨우 바로잡고 다시 부동자세를 취한다 저 벽 밑에 가서 꿇어 앉아 새끼들아 잠시 후 우리는 포천에 있는 군단 수사실로 이송되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받은 긴장과 고통은 지금 생각해도 몸이 으스스해진다 수사실엔 두 개의 의자가 마주놓인 책상 세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있을 뿐이었다 그 외엔 어떤 사무용 집기 하나도 없는 그 텅 빈 듯한 공간감이 섬뜩함을 일기했다 그 수사실에 들어가 지시대로 벽 앞에 늘어선 순간 맞은편 벽면의 유리창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빡빡 깎은 머리에 노런 복색을 하고 차렷 자세에 일렬 횡대로 끌어앉아 있는 군 죄수들 점오를 받는 건가 빠르고 큰 소리로 순번을 외치는 소리가 틀렸다 그런데 누가 틀리게 외치기라도 했는가 뒷덜미를 확 잡아채어 상대가 통로 바닥에 나가 떨어지자 헌병은 군앗발로 마구 걷어찼다 공포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현장의 목격은 인사계를 비롯한 선임하사들의 입을 쉽게 여는 열쇠구시를 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그렇게 하면 군단장이 제이크를 갈아치울 걸로 생각하고 제가 선임하사들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인사계가 토소를 했다 그래서 일은 간단히 마무리될 걸로 생각되었다 몇몇이 한국군으로 가는 정도겠지 싶었다 사실 당시 카츠사의 군법적 위상은 다소 애매하게 여겨지는 면이 없지 않았다 인사관리가 미군 측에 있는 까닭인가 카츠사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미군 군법에 의하긴 하되 강한 처벌이라는 게 한국군으로 전속시키는 게 고작이었다 그래서일까 한국군 측에서도 카츠사의 사고는 엄격하게 캐고들지 않는 듯한 인상을 느끼곤 했었다 아무튼 생각 밖으로 일은 일주일 만에 쉽게 끝난다 싶었다 참 다행스럽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미군 당국에선 그런 단순한 이유의 난동이 아니라 오열분자가 침투하여 벌인 반란이자는가 하는 의심의 여지까지 두었던 것이다 미군 소령이 3명의 수사관과 4명의 통역관들을 대동하고 부대에 나타났다 수사관들은 모두 권총을 효대했고 부대에 오자마자 곧장 4개 운전소대 카투사 전원을 연병장에 집합시킨 뒤 한 명의 수사관이 통역관과 함께 한 소대씩 을 맡아 분산해서 조사에 들어갔다 우리 일소대는 소령이 담당했다 그런데 소령뿐 아니라 다른 수사관들도 선임하사들은 젖혀놓고 제일 먼저 분대장들을 불러앉혔다 아 그런데 이게 참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들은 질문할 사항들을 미리 타자로 쳐왔는데 나중 보니 그게 무려 200개였다 얼마나 철저하고 세밀하게 분석 대처 했는가를 여실히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거기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질문 어법이었다 지금은 질문 내용이야 다 잊었지만 그 묻는 말의 표현 방법만은 여전히 생생히 기억한다 한마디로 앞에서는 묻는 말에 아니요 했다가 다음 질문에서는 네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내용인데 말이다 그러면 소령은 권총을 빼들고는 당장 후려갈길듯한 동작을 보이며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듣고 보면 내가 그 방법에 혼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사계 선임하사 누구에게도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정치있게 대처한다고 마음먹은 나였건만 그 신문 솜씨엔 쉽게 이길 수가 없었다 종종 입술이 바싹바싹 말랐다 내 은폐의 교활성이 그 정도니 소박하고 단순한 소대원들의 신문 결과는 들으나 마나 뻔했다 더구나 첫날 200개였던 질문사항이 다음날엔 무려 400개로 배가 되어 있었다 피라미뿐 아니라 송사리들까지 싹쓸이하는 그물코였다 두달만에 부대로 통보가 왔다 오열분자에 침입은 없으며 연료부정 유출 방지책 실시에 연유한 것으로 그 경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치 사진으로 찍고 눈으로 본 듯이 세세히 알려주었다 수사가 종결된 후 무려 두달만에 외출로 집에 왔더니 형님이 물으셨다 너 부대에서 무슨 일 있었니 왜요 경찰서로 신혼조회가 왔었어 별일 없었어요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었다 8 드는 정은 몰라도 나는 정은 안다던가 인사계를 비롯해서 선임하사들과 사건 발생시 정문에서 위병들과 몸싸움까지 벌였던 사소대 두 분대장 모두 일곱명이 전출되자 부대 분위기는 물빠진 저수지처럼 공허감에 잠기고 생기가 없었다 떠난 사람들이 엄격하고 단호한 군유를 깨닫게 하는 지위상급병이라기보다 그 군조직의 특수성을 이용한 한낱 야비하고 노추한 얌생이 두목짓을 한 인물들에 불과하더라도 가난이 원지였다는 이해 때문일까 막상 치물한 얼굴들로 쓰리코트를 타고 사라지던 모습은 카투사들 모두의 마음을 어둡고 허전하게 했다 캡틴 제이크는 곧 카투사들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각 소대 분대장들 중 선임 상등병을 병장으로 가징급시켜 소속시대 선임하사로 임명했다 나는 물론 1소대 선임하사가 되었다 한편 부대에는 오랫동안 공속이었던 참모 장교인 부관이 부임했다 레이드라는 이름의 소위인데 듣자니 하버드의 출신이라던가 그 뒤 한달쯤 지난 날이었다 캡틴 제이크가 아침 저모에 나오질 않았다 그러나 그저 그럴만한 일이 있나보다 했는데 두어 시간쯤 지나서였다 헬리콥터 한 대가 부대 상공에 나타나 원을 그리고 한 바퀴 돌면서 열린 문 앞에 선 제이크가 팔을 내젓고 있었다 아 제이크가 가는구나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것이 제이크 자신의 요청에 의한 건지 상부의 조처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에 이어서 며칠 뒤엔 근무 기간 만료로 콜라소도 귀국을 했다 헤어지던 날 그는 지프에 더블 백을 실은 뒷차에 오르기 전 내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사진 이 오일사는 내 군대생활 중 가장 강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요 그동안 고마웠소 사진 콜라소 전쟁을 겪은 한국인들은 끔찍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소 이해해 주시오 웃음을 걷고 나직한 소리로 말하자 그도 낯빛을 굳히며 나루 몹시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냈소 나는 다만 카트사들의 착취 구조가 미웠을 뿐이 희망을 갖고 쌉시다 고맙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쌉시다 고맙소 우리는 악수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날로 일소된 새 미군 선임하사가 부임했다 서전트 윈스톤인데 꼭 고릴라 같은 인상을 풍기는 거구의 흑인이었다 내 숙소는 카투사 NCO로 옮겨졌고 선임하사의 업무가 시작되었다 바로 그 첫날이었다 아니 그 첫날 생긴 일을 말하자면 먼저 캡틴 제이크의 실책 하나를 밝혀야겠다 부대 난동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고 인사조차도 끝나자 제이크는 곧 연료 급류량의 제안을 풀어버렸다 그는 카투사들의 조직적인 연료부당 유출 행위를 근절한 만치 이제 원칙적인 전술 관리 상태로 회귀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그게 곧 오판이었다 카투사 운전병들의 행태는 예전 그대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소대 전원이 작전에 나갔다가 기대한 뒤였다 모두들 외출을 하고 나는 저녁을 먹은 후 영화관에서 서부영화를 보고 숙소로 돌아왔다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 담요를 들춘 나는 깜짝 놀랐다 수북한 지폐더미가 나타났던 것이다 어 이 새끼들 부리나케 대충 간추린 돈다발을 꺾어 바지 주머니에 불룩하게 쑤셔넌은 나는 곧장 소대 막사로 갔다 두 컨셉 소대원들을 한자리에 집합시키자 나는 먼저 경일병을 불러 돈뭉치를 꺼내 건네고서 이 돈 나한테 줄 거 없어 본인들에게 돌려줘 나한텐 상납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소대원들은 멀뚱해진 눈을 바닥으로 향한 채 여전히 어떤 응대가 없었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너덜 연료 부정 유출을 왜 하지 굶주리고 헐벗는 가난 때문이잖아 근율로는 애당초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해서라도 입에 풀칠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짓이 얼마나 비루하고 수치스런 부정행위인가를 알면서도 나는 눈을 감고 입을 담을 뿐이야 그런데 선이 마사고 개뼉다귀고 쥐가 뭔데 상납을 받아 또다시 어떤 사고가 발생하여 쫓겨간 사람들처럼 나도 한국군으로 쫓겨갈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내겐 그런 대접 안 해도 돼 알았어 그러자 경일병이 쟤도 선임 하사님은 안 받으실 분인 것 같아 망설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어 의뢰하던 일이어서 그냥 있기도 뭐하고 하길래 알았습니다 제가 받아 뒀다가 소대 경비로 쓰겠습니다 소대 경비 소대에 돈 쓸 일이 뭐 있어 야식도 시켜 먹고 가끔 대포도 마시고 휴가 외박 외출할 땐 교통비라도 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디미처 대원들을 향해 내 생각이 어떠냐 모두들 기다렸다는 듯이 좋습니다 하고 큰소리로 대답했다 경일병은 싱글의 웃음띈 얼굴을 내게 돌리고는 다들 제 의견에 동의합니다 거기서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구차하고 초라한 느낌이 솟아 빨리 끝내고 싶었다 나는 그냥 빙긋 웃고는 해산케 한 뒤 숙소로 돌아왔다 그러나 일이 말끔하고 개운하게 정리된 건 아니었다 첫 휴일 경일병은 나 모르게 내 숙소에 들어와 외출복 호주머니에 그가 말한 바 있는 교통비를 넣고 간 것이다 그것도 미처 예상치 못했던 나는 우욱 화가 치밀어 경일병을 만나러 소대 막사로 가려했다 그러나 도 앞에서 발을 멈췄다 문득 구질한 일에 고리타분하게 매달린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 속에는 언제나 맨몸 맨몸들로 뛰놀다가 쌈이나 하는 고아온 아이들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래 그놈들한테 장난감을 사줘야겠군 자리로 돌아온 나는 돈을 캐비넷에 간수했다 그러고 보니 이후 내게는 돈 쓸 일들이 빈발했다 초겨울에 들어선 11월의 어느 토요일이다 꽤 오랫동안 휘일이 와도 외출 외박을 하지 않고 지낸 나는 그날도 고아온에 잉여 음식물을 갖다주는 일을 끝내고는 그저 숙소에 처박혀 책을 읽거나 놓은 채 눈을 감고 공상에나 잠겨 지냈다 4.19 직후 금정령이 풀리면서 두어 번 휴일을 틈타 서울을 다녀온 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대학 재학 중인 몇몇 친구들을 만난 이후 생긴 일이었다 내가 입대 전 친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경무대 앞에서 죽었고 여러 친구들이 다친 걸 알게 되면서 나는 그들의 행동에 동참하지 못한 자신을 두고 내심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물론 나는 군 복무자의 신분이었지만 그걸 무슨 면피로 삼을 수는 없는 것 같은 감정이 솟는 것이었다 아니 일개 병사의 몸으로 금정령에 묶이고 나아가 24시간 완전 무장을 한 채 언제라도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로 그냥 지낸 사실이 친구들의 격렬한 열정적이고 희생적인 삶의 대열에서 너무도 멀리 벗어난 초라한 나고자의 모습으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가슴 한편에 우울감을 떨칠 수 없는 나는 오랫동안 집에도 다녀오지 않으면서 텅빈 쓸쓸한 영내에서 그저 책이나 읽으며 휴일을 지내는 터였다 헌데 그날 오후였다 밖에서 서전트 윈스톤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거푸 불러대는 여자의 목소리 나는 책을 놓고 일어났다 밖에는 굵은 눈송이들이 날리고 있었다 옆에 콘셋은 미군 NCO 여자는 그 앞 철조망을 양손을 벌려 짚고 서서 윈스톤을 찾는 것이었다 첫눈에 몹시 술에 취한 양공주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윈스톤 좀 불러주세요 윈스톤 헝클어진 머리에 상의 단추는 모두 풀어져 있는 모습 심상치가 않았다 왜 그러시는데요 여자는 취기에 젖은 눈을 돌려 잠시 바라보다가 아저씨 윈스톤 좀 불러주세요 윈스톤 윈스톤 외출했죠 외출 외출요 걔 벌써 두 달째 생활비 안 줘요 난 뭐 먹고 살죠 근데 알고보니까 시내에 있는 년한테 붙어버렸어 그랬으면 도달치는 죽어가야지 그 새끼 공씹을 하겠다는 거야 치사하고 더러운 껌둥이 새끼 윈스톤 이 새끼 나와봐 알았어요 내 윈스톤 들어오면 말해서 생활비 갖다드리게 할테니 그만 돌아가세요 취한 눈으로 나를 뻔히 쳐다보다가 아저씨가 갖다주게 한다고요 아저씨가 그놈보다 높아요 걔들이 옆전말 고분고분 들어요 윈스톤이나 불러줘요 윈스톤 윈스톤 글쎄 외출하고 없다니까요 틀림없이 내가 갖다드리게 할테니 그만 돌아가세요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내 말을 믿지 못하겠던지 계속 윈스톤을 소리쳐 불러댔다 이런 꼴을 본게 저만치 정문 위병소의 당직 미군이었다 그는 곧 헌병대에 신고했다 10분이 채 안되어 MP 지프가 왔고 차에서 내린 건장한 두 미군 MP는 위병과 몇 마디를 나눈 뒤 곧장 철조망에 붙어있는 여자에게 갔다 그들은 이러고 저러고가 없었다 양쪽에서 왁삭스레 여자의 어깨를 잡자 질질 끌고 가서는 지프의 문을 열고는 번쩍 들어올려 구겨 박아버렸다 나는 넉나간 눈으로 멀어져가는 지프를 멍하니 바라보고 서있었다 얼마전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터키군이 본국으로 철수할 때였다 우리 부대의 전 차량이 그들을 주둔지에서 인천항까지 수송하는 작전에 동원되었다 내가 그 인솔의 총책임병으로 가게 되었다 백대의 2와 2분의 1톤 트럭들이 미 헌병 지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컨보이 행렬로 주둔지를 다 빠져나간 후미에 내가 레카차를 몰며 연병장을 빠져나갈 때였다 길가에서 두 여자가 엉겨붙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녀들 앞에서 차를 멈춘 내가 왜들 그래요 그러자 한 여자의 윗몸을 뒤에서 껴안아 일으킨 여자가 저하고 살던 애가 귀국하거든요 이제 뭘 먹고 사느냐고 이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 몇 달 전 터키군의 기동훈련 때도 우리 부대에서 지원 작전을 나간 적이 있었다 사흘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는데 터키군의 생활 형편이 당시 한국군의 사정과 별로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었다 체벌이 있는가 하면 야전용 수준의 변소엔 놀랍기도 휴지가 없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내차 보조석에 탑승한 상급병사에게선 목욕을 한 번도 안 한 듯한 악취 줄곧 파리들이 몰려들어 난처했었다 그런 가난뱅이 군대의 병사가 동거녀에게 살림돈을 줬으면 얼마나 줬을까 뻔하겠지 그런데도 그게 끊기자 몸부림치며 울어야 하는 가난한 우리 딸들 콧마루가 시큰해진 나는 차를 움직였다 가투사나 미군이나 외출을 하면 거개가 당일 24시가 다 돼서 통근차를 타고 기대하고 외박이면 담날인 일요일 자정이 돼서야 돌아온다 영회에서 한국 여자와 동거하는 윈스톤도 그렇게 지낸다 그러나 나는 윈스톤이 아직 기대하지 않았을 시간임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만 그의 숙소를 들락거렸다 그만큼 가슴 속에 솟구치는 화를 지그시 누르고 앉아있을 수가 윈스톤은 10시가 다 돼서야 돌아왔다 나는 그를 보자 당장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험한 나치로 이봐 당신 왜 먼저 살던 여자한테 생활비 안 줬어? 무슨 소리? 난 돈 다 줬어 야 이 거짓말쟁이 넌 참 비겁한 인간이야 당장 두 달치 약속대로 갖다 주라고 좋았다니까 당신 정말 거짓말 고집할 거야? 그 여자카 거짓말이야 기가 막혀 야 그럼 좋아 난 이 사실을 내일 보좌관한테 말할 거야 보좌관이 바르게 처리 안 하면 군단장한테 찾아가 알릴 거야 군단장이 옳게 해결하지 않으면 너의 대통령에게 편지할 거야 그러자 윈스톤은 당장 기가 꺾인 낯빛이 되었다 그러고도 그는 계속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중얼거렸다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보좌관한테 그렇게 밝히라고 내가 여자를 불러올 테니까 그러고는 끝으로 당신은 링컨 대통령의 양심도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하는 말을 던지고는 자리를 떴다 그 이튿날이다 정문 위병소에서 연락이 왔다 여자가 면회를 왔다는 것이다 여자 누군가 면회를 온 여자는 부대 마을에 살고 있는 양공주 대장이었다 그녀는 나와 앞면을 트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다 아니 카투사 누구와도 아르마리로 지내는 터가 아니다 영문 밖 마을길을 돌아다니거나 부대의 비어홀에 들락거리는 게 눈에 띄어서 낯이 있긴 했고 양공주 대장이라는 정도 소문을 듣긴 했지만 한 번도 아는 채를 하거나 말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빨간 바지와 검정색 잠바를 입고 새빨간 로즈를 바른 여자는 나를 만나자 활짝 웃으며 초록색 매니큐어를 바른 손을 내밀었다 내가 느리시 징그러운 손을 마주잡자 이병장 너무너무 고마웠어 애는 어제 내가 가서 바로 데려왔고 깜둥이 새끼 밤늦게 돈 갖고 와서 고마워 이병장 그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 같은 스스럼 없는 말투였다 거기다가 반말이었지만 대여섯 살은 위로 보이는 눈 어림이어서 귀에 거슬릴 것도 없었다 잘 해결되었군요 그려 이병장 정말 고마웠어 그년이 인연 저년한테 얻어먹어야 하는 처지였거든 그러고는 그녀는 다정스레 내 옆구리를 가볍게 한 번 치고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몸을 돌렸다 이 사건 이후 나는 예상치 않은 여러 일들을 겪어야 했다 첫 번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그 사흘 뒤에 생겼다 그날은 내가 당직을 서는 날이었다 권총을 차고 당직실 난로 앞에 앉아있던 나는 밤 10시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흘 전 첫눈치고는 꽤 많은 강설이 있었는데 또다시 눈이 쏟아지는 날이어서 초병들의 근무 태도가 걱정스러웠다 몇 달 전 세차장의 컴프레셔를 도난당한 것만 해도 해당 초병의 나태한 근무 태도로 발생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졸렵다고 공고실 벽에 기대앉아 잠을 잤으니 말도 안 된다 펑펑 쏟아지는 굵은 눈발 초병 앞에 이르면 근무중 이상무 춥지 뜨뜻하게 입어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새해 초소를 지날 때였다 이병장님 저 좀 보세요 그와 함께 찍찍찍 슬리퍼를 끌며 다가오는 여자 뭐야 여자는 가까이 와서야 이병장님 추워서 잠을 못자겠어요 숯 좀 사다 떼게 돈 있으면 좀 주세요 남모르는 여자지만 속으로 빙긋 순웃음을 지은 나는 바지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조그만 돌 하나를 주어 돌돌 말아서는 철조망 사이로 던졌다 여자는 눈속에 박힌 돈을 집어가지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찍찍찍 슬리퍼를 끌고 가버렸다 그게 물꼬를 터버린 일이 되었는가 보다 어려움을 겪는 여자들은 내가 당직을 서지 않는 날에도 불러냈고 때로는 대낮에까지 철조망 앞에서 찾았다 내가 양공조 오라비가 되었구나 그러나 속으로 무슨 모욕감 따위를 느끼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더해갔다 어떻든 이런 나의 태도는 우리 카투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바가 있었다 뻔한 얘기를 다시 꺼내지만 양공조들은 우선 그 복색과 화장 따위가 여느 여자들과 눈에 띄게 표가 났다 빨강 파랑 같은 원색옷에다가 아이섀도우 매니큐어 로즈를 짙게 바르고 노상 짝짝짝 소리나게 껌을 씹는다 여름철이면 그게 팬티라고나 보일만한 짧은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찍찍 끌고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낮잠이라도 잘라치면 발도 치지 않은 채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자리에 팔랑 누워 잔다 그러니 작전 없는 날 주차장에 나가 찬일하는 카투사들이 그 모양을 보고 어쩌겠는가 일손을 일손을 놀리면서 또는 모여서서 음담패설로 킬내대다가 준자야 어젯밤에 너무 시달렸지 세 번이냐 네 번이냐 개들은 당나귀 것만 하지만 물렁물렁해서 맛이 없지 빳빳한 내 맛 좀 볼래 오늘 밤 하는 육담들을 뱉어버린다 이런 지저분한 소리를 들어도 전연 응대가 없이 그냥 잠들이나 자지만 개중에는 팔딱 일어나 앉아 거칠게 대거리를 하는 여자도 있었다 야 이 엽전 금발이 새끼들아 너들은 돈을 더블백에 치고 와도 안 받아줘 새끼들아 하거나 주접 떨지 말고 휘발유 도둑질이나 잘해쳐먹어 이 꼴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거칠기 짝이 없는 말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내가 이일저일 양공주의를 도와주면서 그런 싸움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그것이 스스로 고마웠다 9 그의 7월 하순 그러니까 나의 제대를 두어달 앞두고 있는 때였다 토요일 외박을 나갔다가 이튿날 저녁 기대한 소대원 이진수 이병이 내 숙소에 찾아왔다 왼다리를 절룩하며 내 방에 들어선 그는 침대 앞에 이르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을 벌려 침대 마구리를 잡고 고개를 떨구더니 냅다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 너 왜 이래 그러나 그는 울음에 젖은 목소리로 손님 오사님 손님 오사님 하기만 했다 이진수 무슨 일이 있나 빨리 말 좀 해봐 그러나 내내 할 뿐 쉽게 울음을 거두지 못했다 이진수는 내게 네 번째로 운전 교육을 받은 신병이었다 훈련소에서 같이 온 여섯 명의 신병 중 그는 유별이 눈에 띄게 건장한 체구였다 하지만 그는 그 체구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싹싹하고 고분고분해서 소대원들과도 금세 친해져 좋은 분위기를 이룬 대원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제 말 좀 해봐 또 체근하자 얼른 머리를 끄덕이고 애써 울음을 삼키고서 선임하사님 저는 죽일놈입니다 그동안 얼만 크리스찬이었지 저는 속이 썩어 문드러진 방탕 같습니다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해봐 네 네 죄송합니다 손임하사님 저는 울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솔직히 다 말씀드리려고 온 겁니다 비로소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흠치고 말을 이었다 저 성병에 성병에 걸렸습니다 뭐라고 성병 네 인질에 아니 너 사랑하는 여자 있는 몸이잖아 그녀 그녀는 그녀는 부대로 한 번 면회를 온 적이 있었다 그녀가 정문에 왔을 때 저만치 떨어진 데서 봤지만 첫눈에 미모에다가 퍽 교양미가 느껴지는 여자였다 목사님의 둘째 따님으로 신학대학을 갓 졸업한 여자라고 했던가 네 죄를 받아 제 몸은 썩어 문드러져버려 마땅한데 걔가 그만 뭐라고 애인한테 네 걔한테 옮겨줬음 아 너 미쳤구나 대가리가 돌았어 네 제 대가리가 이진수는 체념적인 감정이 되었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이진수는 그녀와 결혼 전엔 순결을 지키기로 단단히 약속했던 사이였다 하지만 이진수는 사창가에 드나들다 보니 그 약속을 고수하는 것은 그녀의 일방적인 강요에 마지못해 따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술까지 마시게 한 뒤 기어코 이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런데 제 몸에 병균이 있다는 것까진 미쳐 예상을 못했다 여자는 자살하고 말겠다고 펄펄 뛰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는 그 자살을 나는 도무지 할 말이 없었다 십여분 침묵을 지키다가 넌 넌 넌 처음부터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어 저도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속제부터 해야겠군 제게 일주일만 휴가를 주십시오 알아봐 알았어 병원엔 얼마나 다녀야 하나 의사 의사 말이 막사로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집이 수두룩해요 휴전된 지 칠년째가 됐어도 마찬가지지 그럼요 바로 그때였다 철조망 밖에 마을길을 걸어오는 한 여자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한쪽 눈에 담뱃값만한 크기의 가재를 붙이고 있었다 저건 미스채 같은데 눈을 다쳤나 보지 허상병이 내 말을 얼른 받았다 맞습니다 포천집 미스채입니다 안가에 다녀오는 걸 겁니다 눈을 어쩌다가 선임하선임 모르시는군요 하마터면 쟤 애꾸될 뻔했어요 아니 왜 길상병 새끼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에이 새끼 길상병은 사소대의 일분대장이다 허상병은 곧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흘 전 사소대의 길상병을 비롯한 몇몇이 밤참으로 비빔국수를 시켜 먹으며 소주도 몇잔 곁리를 떼었다 미스채의 얘기를 입에 올렸다 미스채는 틀림없이 수초녀라는 것이다 열여덟 살 나이에다가 순진한 몸가짐이 그렇게 보인다며 다들 동의했다 그러자 길상병이 오늘 당장 자기가 소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개의 숫자를 박살낼 테니 그리로 술 마시러 가자고 했다 술집에 있으면서 안입곶게 수초녀가 다 모냐인 것이다 여섯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스채는 가수 뺨치게 노래를 썩 잘했다 물새우는 강언덕이니 꿈에 본 내 고향이니 나그네 서름 대전 블루스 꿈이어 다시 한번 등등의 노래들이 그녀의 맑고 애조어린 목소리로 흘러나오면 의뢰 술꾼들의 술맛이 한층 돋았다 그래서 포천집 주인은 월급도 없이 그저 새끼 밥이나 먹여주고 많든지 적든지 티브로나 지내게 하고 있는 미스채를 술꾼들에게 말할 때는 거침없이 내 딸이라고 한다 사소대 패거리들은 두어 시간 노래와 젓가락 장단에 푹 빠졌다 거나하게 주기가 오르자 길상병이 행동에 들어갔다 순순히 옷을 벗고 이 자리에서 축하의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합을 하자고 했다 물론 미스채는 거절했다 그러자 길상병에 강제 행동이 나왔다 미스채를 획 낚아챘듯 껴안고는 윗옷을 거침없이 북북 찢었던 것이다 이리저리 다급하게 몸을 뒤뜰어가며 몸부림치던 미스채는 부두둑 아래옷도 찢겨나간 순간 허위적거리던 손으로 술상위에 놓인 소주병을 잡자 곧바로 길상병의 머리통을 갈겨버렸다 몸을 흠칫한 길상병의 팔이 스르르 풀리면서 눈을 감더니 그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지켜보던 대원들이 몸을 흔들며 소리쳐 이름을 불러대다가 머리가 깨지며 기절한 걸 알자 대원 중 하나가 술상위에 안주접시를 집어 미스채의 얼굴을 후려 갈겼다 디미처 다른 또 하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얼굴 몸뚱이 가릴 것 없이 발길질로 짓이겨버렸다 술판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길상병 그 새끼 원래 좀 치사한 데가 있는 새끼라고요 선임하사님 사소대에 있었던 파블로라는 상등병 미군아이 기억하시죠 파블로 알지 그럼 걔 작년 5월인가 귀국했잖아 그랬죠 걔하고 동거하던 애가 쪼디 산밑집에 살고 있었어요 파블로가 귀국하면서 걔한테 이천불 목돈을 준 모양이에요 에이 참 착한 거죠 근데 길상병 새끼 그 여자의 후련에서 그 돈 다 털어먹게 하곤 걷어차버린 새끼라고요 그 새끼가 여자가 꽤 곱살하게 생겼죠 살살 꼬셔서 결혼까지 하자니깐 여자가 홀딱 넘어가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파블로가 주고간 돈 두어달만에 아낌없이 훌훌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돈 다 떨어지니까 길상병 이 새끼 여자의 치우집에 한번 데리고 갔다와서 부모님의 반대가 엄청나서 암만 생각해도 결혼까지는 안되겠다 했네요 여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닷새를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기만 하다가 동두천으로 가버렸대요 아마 거기 친구한테서 살림할 여자를 찾는 미군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나 봐요 새끼 제가 한번 손 좀 봐줄 겁니다 그 새끼 인상도 주는 거 없이 미운 새끼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 머릿속엔 딱 한 번 포천집에 갔었던 일이 떠올랐다 바로 내가 가징급에서 가짜를 떼버리게 된 날이었다 시내 외출에서 일찍 기대한 경상병과 허상병을 비롯한 몇몇 대원들이 나의 진급 축하주를 마셔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가 사양을 했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질 않아서 따라 나섰었다 미스체 고향에 상주 어느 상골 마을 이랬지 네 그랬죠 다랑이 논밭을 쪼끔씩 읽으며 사는 아주 가난한 마을이라고 했죠 그 말에 허상병이 이어 오빠는 요기호 때 전사했고 아버지가 위장병에 걸리는 바람에 그 알령한 서마지기 다랑론을 빗쟁이한테 넘기고 나선 산나물 더덕 칡불이 따위로 허기를 겨우겨우 달래며 지냈다잖아요 불쌍한 애죠 미스체 팁을 모아서 다랑론 도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혼잣말처럼 내까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그 닷새 뒤 내가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다 경 허 두 상병이 두툼한 돈 봉투를 갖고 숙소로 나를 찾아왔던 것이다 아니 이거 무슨 돈이야 경상병이 저번에 선임하사님 말씀 듣고 저희 둘이 의논했죠 우리가 미스체 집에 돌아가게 해주기로 합의한 뒤 애들한테 말했더니 모두들 대환영했습니다 30만원입니다 고맙군 선임하사님이 전해주시죠 아니야 아니야 이 길로 둘이 잠깐 나가서 죽어와 알겠습니다 사흘 뒤 아침 미스체는 조그만 가방을 들고 포천 집을 나섰다 소대원들이 막 작전에 출동하려 할 때였다 그녀의 눈엔 얇고 작은 안대로 바뀌어 있었다 잘가 다시 오지마 대원들이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고 그녀 또한 손을 저으며 연방 고개를 끄덕끄덕 인사했다 나의 제대를 하루 앞둔 일요일이었다 일소대는 전원 외출 외박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그러고서 숙소로 나를 찾아온 경허 상병은 결코 나를 송별에도 없이 떠나보낼 순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끝내 사양했다 손이나 한번 잡아주며 헤어지면 되는 거야 이튿날 아침 나는 부대를 떠났다 지금도 내 눈앞엔 하나하나 그 시절 얼굴들이 생생히 떠오른다 이제 살만들 하다고 자족하며 지낼까 아니 밝고 싱싱해할 젊음이 가난의 고통과 시련으로 지팔폈으니 일찍이 병고를 얻어 세상을 떠나지들 않았을까 다시 가슴속이 서늘해지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영육의 평화를 강구하는 기도 뿐이다 네 한상칠 작가님의 나의 카투사 추억을 낭독해드렸습니다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중편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책방주의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 부탁드릴게요 가시기 전에 가시기 전에 안녕 가시기 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